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b 인서트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12월달에 기아자동차 승용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모델 3개 모닝 k3 k5의 12월에 할인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승용 탑3 이거는 10월달에 판매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은 언제나 모닝 그래서 5,289대 그래서 전체 고위를 했고요. 2등은 k3 4,114대 그래서 전체 12위 3등은 k5 3,902대 전체 15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던 모닝의 12월의 할인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식보상 할인이라고 이런걸 또 연식이 내년으로 2019년으로 가니까 이렇게 연식보상을 해주는데요. 첫번째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출고를 하시면 70만원 그리고 이제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출고하시면 60만원 그리고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하면 50만원의 혜택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할인 같은 경우에는 0.1% 이제 저금리 활불을 하는데 이걸 받으면은 연식보상 할인에서 30만원의 차감이 됩니다. 빼는거죠. 약간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이제 두번째는 공기청정기를 또 선택하시면 또 50만원의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리버드라고 일찍 구매하시면 혜택을 드리는건데 요건 이제 9월하고 10월 생산 제고분에 한해서 30만원에 할인을 또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더 우대 할인이 있는데 이게 50만원이나 하는데 이거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하이브리드를 보유하셨던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니로 전기차를 계약하셨던 그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가지의 어떤 조건에 맞으시면 또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이제 5KK100 제휴 착한 나눔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10만원을 할인해주는건데 요거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5KK100이 2만포인트를 갖고 계신 분이 이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5KK100 2만포인트가 없더라도 이 5KK100을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셔가지고 또 나눔 캠페인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2만원 투자하고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니까 착한 일도 하고 또 할인도 받고 요거는 상당히 좋은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365일 고객찾기 캠페인 20만원 이거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 너무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또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는거구요. 네 그리고 이제 침수차 특별할인 20만원 요거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침수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또 혜택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이제 KNO 패밀리 10만원인데 요거같은 경우에는 한달전에 미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특정 딜러분에게 등록을 하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차를 구매하면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같은 경우에는 친한 딜러분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좋을거같구요. 그리고 이제 재구매 포인트 선활인 요거같은 경우에는 이 기아자동차를 구매를 하면은 레드포인트라고 포인트를 주는게 있습니다. 그걸 미리 쓰는거죠. 그래서 두대면 5만원 세대면 10만원 네대면 15만포인트를 미리 쓰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할인제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전시차같은 경우에는 11월 이전이 40만원 또 11월 이후가 20만원의 전시차 할인 혜택을 드리구요. 그리고 세이브 오토 요거 20만원인데 세이브 오토같은 경우에는 카드 포인트로 먼저 할인을 받고 나중에 카드를 쓰면서 포인트로 상환하는 요런 제도입니다. 요것도 순수한 할인은 아니구요. 이렇게 모닝의 12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구요. 그리고 두번째로 많이 팔렸던 K3 12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3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K3 GT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식보상 할인은 20만원이 들어가구요. 또 얼리버드 할인이라고 9월 생산이 50, 6월 생산이 30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재고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선점을 해야죠. 그리고 노후차 특별 할인이 30만원인데 요거같은 경우에는 7년 경과 노후차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 차량만 하나구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직구매 한정이 되고 신차로 구매를 했던, 중고차로 구매를 했던, 기아차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구매를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K로열티 업그레이드 재구매 혜택인데 요거같은 경우에는 2대에 10만원, 3대에서 4대가 30, 5대에서 6대가 50만원인데 요거같은 경우에는 K3지요. 그러니까 K3부터 K9까지 요 구매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건데요. 가족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소개, 가족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은근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외제차에서 갈아타시면 30만원 그리고 이제 OK 캐시백, 제휴, 착함, 나눔 캠페인 요거 10만원 그리고 이제 365일 고객찾기 캠페인이 또 20만원 그리고 이제 침수차 특별 할인이 30만원 K로우 패밀리 10만원 재구매 포인트 선할인은 2대에 7만원, 3대에 14만원, 4대에 21만원 혜택을 드리구요. 또 전시차 같은 경우에 11월 이전에 40, 11월 이후에 20만원 그리고 세이브 오토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K3의 12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많이 팔렸던 K5의 12월의 할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식보상 할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드리구요.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140만원 그리고 이제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가 130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할인 같은 경우에는 0.1% 저금리 할부가 있는데 이거를 또 받으려면은 연식보상 할인 받은 거에 30만원을 차감을 해야 되구요. 이거는 가솔린 디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드레서 출고 사은품을 또 선택을 하면은 90만원에 또 차감이 되면서 이것도 가솔린 디젤만 가능하구요. 그리고 이제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9월 생산이 80만원, 10월 생산이 50만원의 혜택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재고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착순이죠. 빨리 가서 물건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소세 더블지원 30만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LPG 모델만 해당이 되구요. 노후차 특별 할인 30만원 그리고 이제 K로열티 업그레이드 재구매 혜택 2대 10, 3대에서 4대 30, 5대에서 6대 5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우대 할인 50만원, 외제차 갈아타시면 30만원, 외제차에서 갈아타시면 30만원 그리고 이제 OK 캐시백, 제휴 착한 나눔 캠페인 10만원, 365일 고객 찾기 캠페인 20만원, 심수차 특별 할인 30만원, K로어 패밀리 10만원, 재구매 포인트 선할인 2대 10, 3대 20, 4대 30만원 그리고 전시차 같은 경우엔 11월 이전 40, 11월 이후 20, 세이브 오토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이제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조건이 동일한데 연식 보상 할인이 70만원으로 좀 떨어지구요. 기본 할인에서 0.1% 저금리 활비를 선택하면 30만원 차감되는 건 동일한데 두 번째로 이제 공기청정기를 출고사은품으로 받으면 또 50만원 차감되는 거 요거 약간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얼리버드 조건이 9월 생산이 100만원, 10월 생산이 70만원 그렇기 때문에 얼리버드 조건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기아자동차 승용차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탑3 예, 12월의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 찻사남이라는 제 채널에 나옵니다. 찻사남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구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찻사남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JDB 인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지원해 주신 당첨이 되신 어떤 분의 말리부의 구입기에 제가 참여를 해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준비한 사은품도 드려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자동차에 어떤 사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도움을 줬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자동차는 정말 보통 사람이 집을 사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이 자동차인데요. 특별한 경우는 또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 집 다음에 자동차가 가장 비싼데 그런 과정에 제가 참여해서 미약하나면 도움을 드렸다는 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부담은 됩니다. 20만원의 주유상품권에 저한테는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진행을 했고 또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름, 나이, 사는 곳, 성별, 또 사려는 차종, 또 이벤트의 지원 이유를 적으셔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 매달 말까지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달,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달이니까요. 9월달 말까지 지원을 해주시면은 10월 1일 날 이벤트 당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의 자동차를 삶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정말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은품은 동일하게 주유상품권 20만원은 계속 나가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